아니 이거 뭔데? 이거... 저거 뭐냐고? It's you!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다눌이 울었다고요? 왜요? 랜드 은퇴? 랜드 14연패라고? 그 정보화? ㅅㅂ 아 나 안 올 것 같은데... 내 멘탈이 별로 안 좋은 건가? 이런 거 저장해놔야 돼. 자 오늘 맵가리개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의 맵가리개입니다. 먹어야 돼 경호치 먹어야 돼. 야야! 예? 아 안 찍혔어. 아 2킬 다 내 건데 아... 아... 아 욕심 부릴 걸 그랬나? 아냐아냐아냐 과유불급이라 그랬어 스승님들이. 아 근데 내가 왜 점수 못 올리는 줄 알았어. 난 내 스스로 깨달아버렸어. 확인해볼까? 우리팀이 병신짓 하면 나도 같이 병신짓 해. 그니까 CK나 랜드 같은 데서는 정신 차리겠는데, 똘랭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참아. 원래 그냥 무시 까고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약간 그런 거야. 솔직히... 그냥 존나 매판 개빡겜하고 우리팀 다 무시 까면서 그렇게 게임을 못하겠어. 근데 미션 걸린 판 탈 수 있어. 예? 오늘 뭐야! 웹팀! 아아ㅏㅏㅏㅏ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쒸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오 잠깐만! 루왕 진짜 콜하는 거 원래 이럴 때 진짜 형들 게임 이기기 쉬운 파는 템트리는 뭔지 알아? 원래 모랑 경계만 뜨고 나머지 다 방템 가면 꽁승이야 원래 이게 상대방보다 말도 안 되게 잘 컸을 때는 공템 말고 무조건 방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게임 변수가 없어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딜템만 가면 역전 당해 어차피 내가 방템 사도 얘네보다 템이 훨씬 많잖아 나이스! 제이키네 승리! 존나 달다 칼리스 하기 잘했다 아니 근데 이거 아아 아아 이걸 못 맞춰? 느낌 존나 없네 칼리스 아아 벌레련 아아 진짜 느낌 존나 없네 불쌍해 칼리스가 사기인가? 저 티어 게임 칼리인가? 롤 많이 했다 이새끼야 병타는 못 피하지 힐 힐 깔끔한데 아주 야물딱 좋습니다 힐 방프리야? 힐 아니 이게 뭐하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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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쓰레쉬라고 맞추기 힘든 거 없다니까 아 타워 한 대 맞았는데 어디가 레라 어디가 뭐해 아 이리 와봐 아 스피를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선생님 아니 스피를 쓰는 거 뭐해 레라 씨X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진짜 아 적당히 못해 아니 뭐해 아 이것도 원래 레라 그냥 바로 뛰었으면 다이브 받을만한데 이거 아 진짜 답답하니까 아 진짜 너무나 답답하다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킨드레드랑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설마 막 쥐거나 그러진 않겠지 와 젓네 이거 풀 안 쐈으면 아 아 누이로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저 뭐냐고 잇츠 이유 누리야 또 집을 짜고 그래 어 오빠 롤 좀 알려줘 랜드 14연패 사람이니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런 마인드는 썩은 마인드야 14연패를 하면은 14연패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레드 여기 뭔가 있어 이겼다 또 이겼다 아 손목 아파 아 손목 아파 아 이렇게 1 길 꿀이 한 5초 없네 아 표정 존나 웃기다 아 표정 존나 웃기네 아니 그냥 얘 표정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시발 족같다 하고 이제 표정관리하고 있는 저 꼴받는 표정이 너무 웃기잖아 그쵸 씨 은 저 Labour 취 Kok 스님 떨어지니 저는 이렇게